자 아시아 서버 태권도 챔피언 이분 태권도를 현실 세계에서 하는게 아니라 월드 오브 탱크 내에서도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개쩔어 잘 봐 깜짝 놀랐다 얘가 판버린, 판버린 온다 이제 이쪽으로 판버린이 올 거야 이제 태권도 하신다 이분 저걸로 태권도 해 잘 봐 한번 박치기 하고 돌려차기 씨발 돌려차기 개쩔어 야 이거 바꿔 씨발 깜짝 놀라가지고 충각 20에다가 충각 141까지 하고 돌려차기 했어 야 이거는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 아니야 이거는 다시 한번 더 볼까 충각 한 다음에 돌려차기를 하신다니까 이분이 잘 봐 X때 파워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야 초 울트라 능력자야 이분은 보통 실력자가 아닙니다 큰일이 아니라 그 잘 봐 느린 화면을 볼까 느린 화면으로 박치기 한번 하고 돌려차기 파악 어우 씨발 야 이거 얼얼해가지고 돌려차기 맞고 정신이 얼얼하더라고 아시아 서버는 태권도 유단자가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없야지 아 You ois Det 아이 아 아 아 감사합니다.